여러분 이건 힙한 영어를 하게 해주는 기린 영상이에요 댓글로 어떤 분이 폐기구 영상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폐기구가 뭐예요? 세계적인 스타 디제이래요 전 몰랐는데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 중에 모르는 거는 그냥 외우면 되죠 패션 전공했고 유아인이랑 친구고요 200개국에서 디제이 활동하고 30분 만에 표 매진되는 그런 사람 얼굴부터 패션, 표정, 음악, 이름까지 그냥 힙해 15살 때 런던으로 갔네요 15살 때 가서 지금까지 해외 생활을 주로 하니까 영어 잘하겠죠? 중요한 건 뭐예요? 완벽한 영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 매력이에요 자 보세요 상대 질문 들을 때 표정하고 몸집 봐봐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? 우주를 사랑하고 있어요 상대는 질문하고 있고 폐기구는 우주를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들을 때 이렇게 들어본 적 있으세요? 힙한 게 뭐예요? 이런 거예요 나는 뮤지션이고 우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영어가 주인공이에요? 아니에요 주인공은 나예요 질문 들어볼게요 패기구가 기린을 엄청 좋아하나 봐요 여러분 좋아하는 동물, 캐릭터 이런 거 있으세요? 왜 좋아하세요? 뭐라고 답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패기구는 자기 이야기를 잘하네요 사람이 뭘 좋아할 땐 다 일단 내 안에 그 이유가 있죠 가끔 너무 하이퍼하대요 너무 흥분하고 들뜨는 성격이 있나 봐요 일단 나는 너무 하이퍼해 그래서 내가 좀 더 하이퍼해 그리고 그들이 보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기린들이 말해준대요 진정하라고 그래서 기린을 좋아한대요 목 길고 혀 보라색이고 머리에 뭐 났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뿔인데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냥? 안테나래요 그래서 상대가 웃죠 왜 웃어요? 단어 모른다고 비웃는 게 아니죠 이런 게 패기구스러우니까 웃는 거죠 단어 모르는 게 매력이 돼버렸죠 이 사람이 영어하는 게 멋있는데요 왜 멋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영어가 완벽해서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다우니까 멋있는 거죠 물론 패기구도 영어할 때 S 자꾸 빼먹어요 근데 S는 빼먹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의 매력은 안 빼먹어요 여러분은 무슨 동물 좋아하세요? 개, 개들은 충성스럽고 집을 잘 지키고 좋은 반려동물이죠 이런 말 재미없어요 심지어 영작하려고 하면 어렵고 힙하지도 않죠 그럼 무슨 말을 할까요? 쉬운데 나한테 관련 있고 와닿는 말을 하면 돼요 I had a dog when I was little 별거 아니지만 궁금하기 시작하죠 Sometimes people tell me that I'm like a cat 이런 말도 너, 너에 대해서 뭐 얘기해봐 라는 생각이 들죠 어려운 말, 좋은 표현 쓰지 않아도 돼요 쉬워도 자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더 매력있죠 그러다 보면 어려운 말을 할 용기와 여유도 저절로 생기는 거죠 영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? 우주를 사랑하면서 들어보세요 기린을 좋아하는 건 왜 좋아한대요 머리에 안테나가 달렸는데 나한테 말한대요 calm down 폐기구 영상 만들어달라고 하신 분 고마워요 요즘 구독자가 갑자기 늘어서 마음이 더 복잡하고 조급했는데 기린 영상 편집하면서 뭔가 기린보고 치유받았어요 여러분, 여러분도 힙한 영어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무슨 동물 좋아하는지 생각해보고 영어로 말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영어 할 때 두려울 때 있죠 그때 잊지 마세요 나를 믿어주는 게 제일 힙한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좀 детей m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